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로만! 앉아 앉아 앉아야지 앉아봐 앉아 로만 할지 Supply 얘 물어가지고 들어간다 너무 비쌍에 이상해 니 발을 왜 뚫냐 아! 뭐하냐고 뭐하냐 왜 저래 하하 아 아 너무 웃길 것 같애 로맨아 걸어봐 로맨아 이리와봐 아 잠깐만 뭐하는거야 얘네 로맨아 이리와 로맨 깎아다 깎아 먹어 망부석 뗐는데 로맨 이리와봐 로맨 이리와봐 로맨 이리와봐 로맨이 로맨 이리와봐 로맨아 뛰어봐 로맨 이리와봐 리허설 시리즈 아하하하하하하 아니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로만이 쥐빨 뭐야 하학 하하하하 로만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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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걷는다 로만이 역시 적응이 빨라 내가 어릴 때 관리를 좀 못해줘서 얘가 패드가 좀 달라져있어 근데 그게 어디 확 찢기면은 확 벌어져요 아니 로만이 꼬치에 저거 하루털이 로만이 꼬치에 하루털이 박혀있어 아씨 아씨 아 박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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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로만 아씨 아 왜 저래 쟤 진심 로만이 앞발 보여? 아니 진짜 왜 그냥 꼬치에 들어가있어 털이 로만 깎아준대 봐봐 깎아준대 가봐 로만 옳지 가봐 로만 로만 이리와 옳지 로만 아 근속 누나도 갈래 다리 왜 저러고있어 다리 뒷다리 왤케 벌리고있냐구 안돼 무alf 후 가 수업이 너무 잘해졌어요 우와 나 저거는 다 했어? 그런지 계속 다 한 번 하네요 그는 그는 아시겠지만 계속 계속 잘 못하고 계속 잘 못하고 이렇게 계속 잘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모르네요 이렇게 좀 더 잘 못하고